양시축이야? 양시축! 미장트로다! 그렇지! 사람들은 아무 일어나 내 마셀머 지운 많은 것에 아냐 아냐 이 지구시 사랑은 아디디 아디디! 작년에 갔을 때도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, 용평. 저 키가 너무 이대네요, 저는. 이게 1년기죠. 이게 거기예요? 어. 헐, 이거 1년기야 또 찍자. 그러면 얘를 한번 해봐야겠네. 걔 찍자. 걔 찍자. 근데 나는 솔직히 진짜 저 사람이랑 가고 싶진 않아. 아, 정신이에요. 여전히 싫어한다. 제가 뭔가 훔쳐볼 것 같았을 것 같아요. 모르셔다. 아니 근데 이번에 웅토리조스에서 이거 커버스를 하는데 네. 진짜, 진짜 특삭이 나왔어, 나 깜짝 놀랐어. 근데 저번에도 되게 좋았어, 용평. 근데 이제 거기에서 원하는 게 여자들이 가서 노는 그림이 나오고 싶대. 근데 여자들끼리 가면 좋겠는데, 눈앞으로 가면 좋겠는데. 아니 난 재승이랑 같이 가고 싶어. 아, 재승은 좀 못 좋아하는데. 기동이랑 베이기 중에 골라야겠네. 아, 둘 다 싫은데. 재승이랑 가면 좋죠. 나는 안 돼, 나는 촬영이야, 촬영이야. 아, 괜찮아, 괜찮아. 난 촬영이야. 괜찮아, 괜찮아. 그러면 기동님이랑 베이님 중에 머리숱 더 많은 사람으로. 싸움 시킬까? 잘 웃고 있었어. 무슨 소리야. 너네 머리카락 싸우면서 이긴 사람 믿고 가줄게. 아, 좋다, 좋다. 그러면 다 모아보자. 아니 베이님 스키장 가면 좋겠네? 내가, 아니 너 공짜면 가지. 그러면 공짜를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, 진짜? 근데 지금 밥 시간인데. 아, 너무 싫어. 스키장 가러 가요. 아, 싫어. 아, 가요. 아니야, 아니야. 우리가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너랑 베이기랑 머리카락 싸우면서 이긴 사람이 우리랑 가는 거야. 한 번 뽑아, 빨리. 앞머리래. 앞머리 뽑은 거랑. 앞머리 여기서 뽑아야 돼. 그냥 뽑을 수 있어. 아니 근데 가기 싫어? 진머리도 하지 마. 당연히 실제 가고 싶겠네. 애네들이랑 지금 못생견들랑. 왜요? 아니 이긴 사람이 가는 거 아니야? 그럼 져야 돼. 아니, 진 사람이 가자, 그러면. 진 사람이 가, 진 사람이. 갑니다. 야, 손으로 끊지 마라. 그러니까 진짜. 어? 헐. 내가 졌다. 아, 잠깐만. 이긴 사람이 가는 거야, 진 사람이. 진 사람이. 아, 진 사람이. 왜 그러는 거야? 근데 여기에 강제이 카드 추가야. 내가 운전해서 가야 돼? 출파티 고르시고. 출파티 고르시고. 진짜 최악이다. 역겹다, 진짜. 아니야, 근데 이러고 속으로 가고 싶어. 오늘 잠 못 짤걸? 아, 귀여워. 아니, 진짜 귀여워. 진짜 귀여워. 진짜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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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씨. 길 찾는 것도 힘드네. 길 찾고 있어요? 스윗하네, 또? 아, 찾고 있구나? 그러니까 할 건 다 해, 지금. 아, 맥드라이브 찾고 있는 거였어. 타이밍. 야. 뭐야, 진하잖아요? 그래도 여자들이랑 같이 간다니까, 내가 칫솔백을 챙길 게 없더라고. 아, 뭐야. 좋다는 말도 아니고 안 챙겨서 챙기러 왔어. 로션이랑 서로 해서 다 안 챙겨온 거 아니야? 나에는 포크를 안 챙겨오긴 했어 나도 화장 찍은 거 안 챙겨오긴 했어 뽀린이가 무조건 챙겼을걸? 맞아요 시스템한테가 맞아요 맨날 저런 한 명만 있으면 돼 맞아 우와 맥락이다 벌써 시작했어요? 응 베이컨, 토마토, 디럭스 총 5개 시킬 건데 그 중에 2개는 네네 천천히 그럼 이거 지금 아침메뉴밖에 안 팔아요? 네네 아 스낵은 될까요? 햄버거는요? 햄버거는 저희 안 되는데 원래 그래 몇 시부터 돼요? 10시 반 맥모닝 먼저 주문하고 그 다음 다시 한 바퀴 더 지금 웬만하네요 네 네 개 주문할 거고요 베이컨, 토마토, 에그거벅핀 치킨 생긴 3개 아니 있죠 있죠 주문하면 10시 반 될 거 같은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바꿔주시고요 네 그리고 7분 이따 다시 올게요 네 진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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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 그렇게 먹는다 그래 50분이야? 어 와 밖에 있어 햄버거야 햄버거야 햄버거 우와 와 진짜? 맥스파이시 상하이버거 세트 그렇고요 오늘은 제로 콜라요 안녕하세요 여기 뒤에 사람이 많아가지고 선생님 가셔도 돼요 하하하하 문 담아왔어 미친 말이야? 야 근데 이제 잡퀴밋바 오늘 미쳤어? 미친 말이야 미친 말이야 미친 말이야 내 혼자 좀 뛰어 하하하하 아 내가 철저히는 다 아침 10시가 없는 거 생기는 걸 줄이야 미친 말이야 미친 말이야 미친 말이야 미친 말이야 우리 빨리 춤춰 춤춰 너무 설레지 않냐? 겨울에 이런 노래 와 나 이 노래 너무 설렌다 지금 얘 뭐예요? 얘 친구예요? 친구요 진짜? 얘 진짜 우리 초과학기 때 생긴 거 지금 입학이 뭔지 알려주세요 아 뒤에서 겁나 짱구 볼 같아 짱구 같아 해낭매고 여행이 다 됐다 우와 야 즐겨 그래 우린 이제 즐기기 시작했어 대연아 대연아 그렇지 대연아 춤춤 댄스 거기서 알씨들 사이에서 알씨들 사이에서 거기 시작 간다 안하면 간다 거기 시작 할마리로 하하하하 조조히 멋있다 고마워 모든 걸 다 주니까 떠난다는 밤 현상 내 전부를 다 가져간 길 스웨트 나는 내가 정말 사랑했던 밤 현상 우린 미치도록 사랑했었지 저 랩할래요 랩할래요 굿데이 틀어주세요 저거 완곡할 수 있어요 진짜? 뭐야 뭐야 그냥 흥얼거리는 것 같아 왜그래 우린한테 맞을 것 같은데 그게 뭐야 한 번 더 기회 줄게 발라드로 가 아니면 발라드로 갈까? 발라드로 가 발라드로 가 발라드로 가 아 거기야 네가 있으면 그 멋진 햇살이 빛서 응? 처진다 거기 있어 우린이 노래 잘한다고 하잖아 왜요? 왜요? 너눈이 뭐야 뭐야 아기 공룡이었어 아기 공룡이었어 아기 공룡이었어 아니요 극시키는 지금 하나고요 하나는 지금 아까 정비가 덜 돼서 그거는 이따가 드릴게요 아 네네 그러니까 렛츠고 렛츠고 아기 공룡이었어 아기 공룡이었어 아기 공룡이었어 아기 공룡이었어 아기 공룡이었어 아기 공룡이었어 아니 이렇게 해서 다니면 나 약간 슈쿠탑 여자로 사람들 생각할 것 같아 나는 남자로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니야 이렇게 다니면 돼 그치 모자 쏟아 너 혹시 지금 여자들끼리 와서 설레냐? 응 아기 공룡이었어 아기 공룡이었어 아기 공룡이었어 설레어 내가 누구 때문에 설레요 나를 찾아봐 누가 들으셔 아픈 줄고 있는 야구 아 아 아 아 아 여기 저거구나 원룸이야? 어 어 홈택 친구인? 너꺼야? 어 뭐야 선물 아니에요? 어 뭐야 뭐야 왜 이런 일이 있었어 텐티가 있어? 텐티가 있는데 좀 개우바인데 헐 이거 진짜 엄청난 코블랭인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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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뭐야 근데 제가 여기 왜 왔냐면은 커머스면 또 공짜일 거 아니에요 따라가면 공짜로 스키도 타고 술도 얻어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담당자분한테 잘 말씀드려가지고 여기에 팬티 하나만 코할게요 여기에 팬티 하나만 코할게요 땅 났을 때 애들 파는 공도가 돼 땅 났을 때 애들 파는 공도가 돼 아 뭐야 뭐야 몰랐어 너네 나도 몰랐어 아 나 왜 빼고 가 아 진짜 싫다 나 진심으로 틀었어 진짜 싫어 아 쟤 뭐야 너무 싫었어 아 그냥 다시 다 닫아 뭐야 나도 스키장 가고 싶단 말이야 와 회사통으로 스키 하려고 야 너 어떻게 왔어? 그래서 아까 그분이 정비 안 돼 있다고 여기로 다 밀어놓은 거구나 아 나도 나도 껴 아 우리 재밌게 하면서 왔는데 근데 왜 이렇게 쓸데없어 나도 혼자 스키 타고 싶어 여성들 사랑을 나도 다 먹었어 가자 도링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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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좋아해 도링차 되게 별로 안 좋아해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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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 이거지 예 성향자야 아 아이 저기 박혀 있어 아 아 선생님 선생님 고생해. 이렇게 취해서 본성 나오는 거 아니야? 아니 취해서가 아니라 죽을래? 근데 언니가 말한 거 왜? 왜? 자 객실 가격을 알려드릴게요. 리프트 주간권이랑 그리고 장비 렌탈 그리고 조식이 부디 온다고 했을 때 총 16만 개 주소. 아 뭐? 원래 어느 정도야. 원래 아이 몰라서. 당연히 왔을 때가. 그럼 이걸 3인으로 치환하면 22만 4천 원. 더 싸시는 거 아니야? 4인으로 받으면 27만 5천 원. 4명인데 30만 원이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